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단일화 하지 않겠나 난학을 겪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독 보수 진영은 이래 단일화가 참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서 지난 대선에 이르기까지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른 것이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안 후보와 오 후보의 단일화 그런 과정입니다. 이번에도 만일에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정말 그 후폭풍은 두 사람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아마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이 거의 마무리될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중앙일보는 현재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난항을 겪고 있는지를 기사화했습니다. 5일 전 3월 19일인데 여전히 단일화가 삐끗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두 후보가 나선 끝에 파국은 막았지만 게임의 법칙을 언제 완성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이야기다. 이렇게 기사가 됐습니다. 갈등이 격화된 것은 두 후보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상당한 격차로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참고로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양 후보가 단일화되는 경우에 모두 두 후보가 각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일화 초기 국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앞섰지만 시간이 가면서 오세훈 후보가 점점점점 상승세를 타면서 아마 이같이 단일화가 더 난항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진단입니다. 다음 질문은 여론 동향입니다. 이 정도로 나쁜 정치 때문에 혼줄이 나고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게 낮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이번에는 단일화 될 것이다. 이번에도 만일 단일화 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제 여론조사로 의심받지 않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하고 TV조선, 그 다음에 칸타코리아의 3자 공동여론조사는 여러 항목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한 것은 집권 세력의 질주를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난히 찬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57%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여당 후보 당선이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답한 경우는 33.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57% 그 다음에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 34%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같이 여론 결과가 뚜렷이 크게 반전하게 된 것은 LH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대로 두었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여론의 88.9% 거의 89% 사람들이 LH 사태를 보면서 정부 견제론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현재 단일화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이것에 못지않게 이번 선거는 한치의 의심이나 의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직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반드시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로 제가 들고 싶습니다. 하나는 단일화의 필연성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지난번 선거처럼 그렇게 의심이나 의욕이 일지 않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또 선거를 감시감독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정직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두 후보의 단일화의 가장 쟁점은 TV토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의 문건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아마 모아져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민의의를 확인하는 그런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한 후보는 그러나 단계적 타결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후보는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한 후보는 TV토론에서 무제한 주제에 대한 TV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후보는 한정된 주제에 대해서만 TV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TV토론이라는 것은 사전에 한정된 주제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원래 토론이라는 것이 자유토론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횟수는 한두 번 정도 늘릴 수 있더라도 토론의 어떤 주제를 제안한다 이런 제안을 한 후보 측에서 내세우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의의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TV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이 마무리되자마자 복잡한 게 있습니까? 야권의 후보로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한 번이 믿읍지 않으면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론조사 기관들이 토론회가 마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조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좀 더 공정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일화 실패는 더 이상 우리가 허용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두 후보가 심혈을 기울여서 단일화 노력을 폐가에서 한 5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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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